반갑습니다. 남쿠입니다. 나하? 자 오늘은 배도즈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 바로 제가 오늘은 그린리퍼를 써볼건데 제가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놨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했어요. 이거 애들을 잡으면 1.5초 동안 무적이 되고 스피드가 빨라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침대 뿌실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시나리오는 뭐냐면 바로 한 명을 잡은 다음에 그 무적이 되는 2.5초의 시간동안 침대를 부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한번 전략대로 가려면 일단은 저는 붓기사서 제가 한번 침대 뿌신쪽으로 가볼게요. 한번 가자 가자. 일단은 한 명 잡자. 한 명부터 잡자. 한 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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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 나는 빨리 친구 가겠다. 저기. 어 얘 레드팀 비었다. 레드팀 비었다. 아 레드팀 한 명밖에 없는데? 레드팀 한 명밖에 없어. 잠깐만 가자 가자. 야 무적으로 침대를 깨는 걸 보여줘야 돼. 잠깐만. 자는? 자자 잡고 뭐야? 야 뭐야? 어? 와 핑 봐봐. 와 핑 미쳤어. 와 이게 사람 핑이야 이게? 야 방금은 진짜 오버하다. 그거 진짜 자. 그럼 잡고 한 번. 저 잡고 한 번. 무적으로. 무적으로. 무적으로 하자. 무적. 한 명 잡고. 무적으로 침대 푸셔보자.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무적. 무적. 무적으로 침대 푸시기. 오케이. 야 뭐야. 근데 쟤네들. 아 뭐야. 무적. 오케이. 오케이. 무적. 무적. 무적으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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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다가. 오케이. 무적으로 도망가 담에. IT. 오케이. weight. fuerte. 다시 무적. 가자. 오오. 야 그치 이거지. 요거지 요거지. 와 달리기 빨라지고. 무적이 되는 요마쓰지. 그치. 아 뭐야 나무사만 있어. 나무사만. 나무사만. 빨리 갑자. 가자. 가자.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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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오시면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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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오면 떨어뜨려 안 오시네? 자, 빨리, 빨리, 오케이 가자, 야, 여기 때려지자, 여기? 안 때려지네? 가자, 가자, 가자 뭐야, 이 사람은 왜 안 싸우, 저기요 저기요, 님은 왜 안 싸우세요? 야, 일단은, 아, 약간은 그림이 좀 나왔는데 얘들이 지금 보니까 리퍼가 초발럿이 되게 좋겠네 그 무적인 상태에서 스킬로 깰 수 있으니까 초발럿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먹고 바로 옆팀 가자,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침대 부신으로 역할로 갈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침대 부신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팀원분들한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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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 명 되고 무적 될 때 바로 부셔야 돼 저기,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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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저기다 야, 제리 한 명밖에 없잖아, 잠깐만 야, 잠깐만 한 명밖에 없는데? 쭉 빼기 야, 잠깐만, 너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가자 오케이 다음 먹고 빨리 가자 자, 이제 옐로 팀 가버려야 돼, 옐로 팀 가자, 옐로 팀 옐로 팀에서 한 명 잡고 내가 바로 부시러 갈게요 한 명 내가 잡자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돼, 이거? 한 명 잡아, 한 명만 잡으면 돼 야, 뭐야, 얘, 뭐야, 넥두기가 안 닫아 어? 어이? 잡자, 잡자, 잡자 오케이, 오케이, 먹고 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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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으로 오케이, 무적으로 부셔, 무적으로 으아아아아악 오케이, 오케이, 빨리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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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무적으로 도망가, 무적으로 도망가 끝이, 아, 요거지 봤죠? 아까 무적 상태로 침대 부시고 빠른 스피드로 도망갔어 야, 요거지, 와, 침대 부시기에 그냥 적합한 녀석이네, 그냥 오케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자, 가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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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헛! 아,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하면 더 빨라요 오케이 아, 아아아아 이리 와, 이리 와 오케이, 컷! 야, 뭐야, 헐 와, 뭐야, 2분 컷 잘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잘 안 나오네요 제가 무적 상태에서 침대를 푸실때 사람들이 저를 막 막으려고 하는 아무튼 바로 이번에도 침대 푸시러 갑시다 사람 한 명 잡아서 그거 잘만 먹으면 바로 그거네 자, 저는 도끼로 그냥 바로다가 뿌사버린 연락으로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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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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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옐로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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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로 오케이 위로 요지 끝이 어 센스있다 이분 좋았어 위로 위로 자 이따 한 명 잡아자 한 명 오케이 오케이 야 무적 무적 무적으로 뿌셔 무적으로 오케이 야 무적 방금 무적 실화 야 또 야 빨리 빨리 먹어 또 어 뭐야 어 나 뭐야 나 그거 먹었는데 어? 아까 핑때문에 무적될때 몇번 맞았긴 했지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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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레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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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자 볼까 어 그린도 멀쩡한데 일단 레드부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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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명 잡아도 돼 중요한건 야 야 뭐해 뭐해 가자 가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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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명 잡아 한 명 잡아 어! 아 이따는 저 위로 가자 TNT 이분이 TNT 사시면 그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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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더 위로 이어버리면 돼 좀 더 위로 이어버리면 상관없어 아 참 저기서 입구컷을 누른다고? 어! 야! 와 뭐야 우리 팀 이쁘셨어 결국엔 야 다행이다 야 참 나 왜 이렇게 뻘짓을 많이 하냐 오늘 따라 이거 오케이 나이스 아 좋았다 우리 팀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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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로는 부족한데 이거? 갑시다 바로 어 그린팀 한 명 저기서 뭐하냐? 뭐하니 그린팀? 어 안녕? 아 너도 여기 위로 있구나 해 아 그래 야 불럭 낭비 겁나 심한데? 자자자자자자자 잠만 잠만 어떻게 어떻게 될까 이거를 과연 갈까? 그냥 이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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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ㄷㄷ! 떨고 떨고! 떨고 떨고! 떨고 떨고! 오케이! 잡았는데 나 떨어졌로 됐어 잡고 떨어졌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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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조심조심 어 가자 가자 끝이 끝이 가자 가자 아 떨어졌다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되는데 뭐야 무적 됐어 잠깐만 무적 됐어 한 명 남았다 한 명 남았다 한 명만 라스트 원 마지막 남은 사람 어디갔지?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우 저기있다 저기있다 조심조심 조심 조심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마지막 남은 사람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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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안되죠 어허 좋았어 야 이번팔은 뭔가 애매했어 어허 이맵 어허 이맵 이거 안내 이거 어허 오케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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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저는 일단 최대한 블록 아껴줄게요 저는 저는 블록 아껴게요 저는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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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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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저기저기가자 저기가자 렛츠고 렛츠고 어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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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가 어 잠깐만 버글렸어 버글렸어 아 저거 버글렸어 가자 가자 자 위로 잡아 아 위로 잡아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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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계단을 위하여야지 자 가자 어 야 핑 야 핑가봐 야 아 핑 개오버하다 진짜 가자 가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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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없다 여기 비었다 여기 비었다 어 자기가 안 돼 계세요? 아 이분 뭐하시죠 이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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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야 꽁짜 오케이 꽁총 나이스 꽁짜로 여기 털고 나이스 야 뭐야 상대편 침대 다 부서졌는데? 아 뭐야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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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야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오케이 컷 나이스 나이스 야 이보파 되게 빨리 끝났다 근데 그 약간 그게 안 나왔어 자 오늘 이렇게 그림리퍼 그림리프로다가 무적으로 침대에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전략 의외로 되어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그림리퍼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리는 전략입니다 그림리퍼가 침대 부시기에 되게 최적화돼서 침대 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는 전략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